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팔라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현장을 돌아다녀 와서 그런지 퍽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선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이여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의 한절을 오늘 함께 생각합니다 그 말씀 바로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한 자가 오늘 18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렘넌트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며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자는 작은 일에도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나의 삶 속에 늘 불평, 불만, 원망이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 팔라완 선브레로에 가면 그곳에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두레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기러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퍼가지고 한번 마셔봤어요 그 물은 바닷물의 이런 영향으로 아주 좀 짠맛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바다의 모든 모래를 지금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모래를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좀 짠맛이 나기 때문에 이 모래를 씻어도 건축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물을 좀 받아서 앞으로 바다 모래를 물로 씻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지금 어제 교육을 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이런 우리는 짜지 않은 물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온통 사방의 물이 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실 수 있는 물을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러는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는 한 입으로 불평하고 감사하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이 삼숙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가끔 골라서 감사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왠지 감사할 수 없는 자는 이미 사탄에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도정맞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지나간 과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날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바교에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온 우리 대부분의 랩너트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고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하급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아직 나는 지금 영어 기초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과정을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고 학업이 잘 되지 않고 삶이 잘 되지 않는 자들도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최고 감사해야 될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 이것은 내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 이것도 여러분이 크게 자랑하고 뽐낼 힘주어야 될 일이 아니죠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그냥 기뻐할 것도 없고요 지나치게 어떤 우리가 눌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등에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주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잘 믿어지지 않을 때요 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라 이까지 아멘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범사의 감사랍니다 감사하는 장인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응답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을 만한 큰 질병을 얻었어요 그때 이 다리에 암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라 이 메시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이 대살로니카 전소 5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에서 몇 달간 기도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만 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였습니다 그때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했습니다 심한 통증이 다리에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을 잃을 수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붙잡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구나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결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저는 확실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질병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염려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박살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죄악에 눌려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든 여러분에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무거운 짐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여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예배 끝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메고 가야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편히 시기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피곤하고 힘들었던 모든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새벽에 팔라원에서 우리 이주인 장로님과 함께 출발했어요 이번 팔라원 이번 짧은 팔라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쉴 사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마닐라에서 바규어 가져왔잖아요 어젯밤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잠자고 아침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 피로 다 회복됐습니다 오늘 저녁 10시도 버스로 마닐라 내려가서 내일 아침 6시에 미얀마 들어갑니다 가장 싼 비행기를 표를 끊기 위해서 미얀마 가는데 지금 세 번 비행기 타고 가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거쳐가지고 미얀마로 갑니다 조금 편히 가는 비행기도 있는데 항공료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00불 차이 나요 미얀마 미얀마 어느 사역자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달에 75불이면 우리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돈을 낼 수 없어가지고 내가 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참미하고 나하고 둘이 미얀마 갔다 오는데 왕복 비행기를 세 번 타고 좀 힘들고 가면 한 천불쯤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 현지인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힘들게 가자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들이 조금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치고 가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죠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건강도 주십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사역하고 금요일 날 싱가포르에 넘어갑니다 미얀마에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필리핀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이런 힘으로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껏 후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데려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스 4장 10회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메리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입술로 감사를 계속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한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급의 현장 속에서 역사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받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이 마가복음 3장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라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큰일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려 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구나 이 순간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때에는 내가 무슨 큰일을 하지 안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면 빨리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코스 입니다 학교 생활 미션홈 생활이 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지금 훈련 코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번 토요일 우리 SM에서 지금 랩런트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순서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여러분의 훈련 과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받은 탈런트를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곳에서 하급을 하면서 받은 탈런트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로 또 성가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런 기회를 놓쳐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이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귀한 탈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농사하는 농사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10년간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저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가운데 방송실에서 모든 우리의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매주같이 주부를 만들어라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랩런트들과 우리 권사님이 매주 헌금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수고를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준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제 오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 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리스도 언약 안내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을 시키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랩넌트를 또 선밋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CF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자들이 원리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외를 당하는 일들도 보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체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행여나 소유당하고 상처 입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를 살필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탈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런 우리 RCF에 여러분이 인벌브 되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일을 열심히 임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게 정상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RCF의 큰 행사를 지금 방카선안과 팔라원 두 군데서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떤 손길들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에 나는 이번에 봉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원하며 오늘 오후에 우리 미팅을 통하여서 함께 이런 일을 총종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CF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랩놈트들 이번에 방카셜안에서 하는 랩놈트 또 팔라원에서 랩놈트 티셔츠 2,000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번에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티셔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천벌의 티셔츠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정상의 자리에 세우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계 보금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 보금화가 힘차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응답과 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이 감사두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공부할 때 하급의 진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요 마치도 만나면 싸울 듯이 인상을 쓰고 오는 사람에게는 상대방 마음이 딱 닫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보세요 이미 여러분 얼굴에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선생님은 딱 준비하고 있어요 뭘 도와줘요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세요 막혔던 담이 다 이제 풀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는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기도를 한번 이 시간 드립시다 오직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엠넌트와 중직자와 전도 제자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소서 주소서 주소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소감사 옐라트와 주소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11조와 감사예물과 또 선교연금과 르육티스와 PD티스와 우리 지교연금과 또 RCF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일일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일을 모름지게 떠에 충성을 다하여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죽게 드리는 그 정성 그 손길을 그 하는 모든 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토요일 우리 SM에서 랩런트들에 모여 예수님이 크리스도심을 만방에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스레의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셰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수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반가신안과 팔라원에서 이제 랩런트들이 일어나 온 세상 진동할 귀한 역사를 일으켜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즉 계속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이제 또 우리 찬미와 또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이 모여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이런 캠프를 행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번 기회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큰 은혜와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물질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모든 영혼들 이제 하나님 기회가 이어주시고 우리의 행평과 처지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증거 주시는 많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굳혀지고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을 살피시고 오늘도 스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모든 자들 이외에 성삼의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붙잡고 범사를 감사로 주 앞에 표현하기 원하고 진실 뜬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